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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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사랑해. 건강을 위해서 사랑으로 간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새벽산을. 전국에서 이렇게 유명하다네. 여기가 진짜 정말 좋아요. 이런 황토끼리 대전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냉동통, 냉동. 인간을 부르기. 야, 인간을 부르기. 야, 인간이. 야, 인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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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바닥 안 아파요. 말바닥 안 아파요. 원래 옛날엔 연못같은거 물풀어가지고 물고라지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그랬어요? 추억이 대사로 나세요? 네. 아주 좋아요. 아 왜 두방이 하고? 오 시원해요.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오늘 좋아요. 조심해야지. 아니 한 번에 누가 그냥 백불에서 한번 병원지로부터 죽여야지. 누가 너데로 물어줄게. 넌 안농어집끼야. 넌 안농어집끼야. 아농어집끼야. 어이! 어이! 가쳐.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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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하 이 사람들이 그럼 내가 일어나지 말고 아주 못잡네 아 옛날엔 모짜리도 이렇게 했잖아 그러나 재도 이렇게 했잖아 그르치 아니요 옛날엔 이웃속도 부뚜막도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또 집을 썰어 놓고 집을 썰어 놓고 벽돌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초가집 벽돌 들어와 황톡으로다가 가르고 어디서 오셨어요? 모임위에서 오셨어요? 무슨 모임이에요? 개림 산악회에서 왔습니다 개림 산악회에서 왔습니다 개림? 개림 그래요? 좋습니다 황톡길 오시니까 어땠어요? 네, 여기 와요 좋아요? 그러면 매달 오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